신세대 다육식물 안녕하세요. 신세대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선인장을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뜨면 미니 오베사 6,000원 얘도 많이 저기 했는데 많이 나가고 다시 재입고 됐어요. 그리고 오베사 오베사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정선인장 5,000원씩 이렇게 꽃이 하나 폈다가 지금 졌어요. 3개 있습니다. 3개 거치요 선인장 먼저 그때 보여드렸었죠? 거치요 선인장 3,000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많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거치요 선인장 이렇게 이제 복내공 선인장 얘는 복내공 선인장 1,000원 이렇게 얘는 분홍색 꽃이 핍니다. 여기 조금 큰 애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좀 이렇게 복내공 선인장 분홍색 꽃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아프리카 식물 데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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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입니다. 이렇게 요새 아프리카 식물도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식물이 데카리 2,000원 요거 마밀라리아 실생 마밀리아 실생 여기 3,000원 이렇게 이런 애도 있고 이렇게 모양이 다 틀리거든요. 이렇게 같은 실생이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하고 여기하고 지금 햇빛 써서 그렇지 얘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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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다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쭉 계속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은 다 얘 이렇게 요거는 다른 애예요. 다른 선인장인데 이거 3,000원짜리 얘 뭐예요? 그냥 선인장 선인장 3,000원 여기 자구 있어요. 자구도 있고 얘는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단품 그치? 선인장 3,000원 하나 있습니다. 단품 이렇게 다 틀리죠? 보니까 그리고 자 로비비아 분홍색 꽃이 핍니다. 이렇게 16,000원 로비비아 이거는 노란 꽃 지금 다 이렇게 응 꽃이 피고 이제 졌어요. 이렇게 로비비아 이렇게 보면 노란색 이렇게 뜨니까 노란 꽃 이렇게 표시 노란색 요거 요거는 금으로 맞던데 이렇게 이거 아니 이거 진짜 금 약간 얘는 뭔데요? 얘도 로비비아 로비비아 여기 자구 있네 색깔은 꽃 색깔은 여기가 꼭 금 들어간 거 같지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자구도 있고 로비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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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노란 꽃이 여기 또 있죠? 노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니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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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씩 이렇게 다 나가서 다시 또 재입고 냈거든요? 재입고 됐어요. 재입고고 여기 보면은 자구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애기가 애기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애기 있는 애들이 좀 있네요. 여기 얘는 좀 크네요. 니철아 니철아 여기다가 14,000원씩 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 환선인장 황금 환선인장 3,000원 이렇게 황금 환선인장 이렇게 얘도 좀 많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다 또 얘도 재입고 돼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블룰모사 8,000원씩 블룰모사 8,000원씩 아까도 블룰모사 적으셨어요. 4분에 심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블룰모사 이렇게 8,000원짜리 이렇게 이 자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블루모사 이렇게 블루모사 8천원 블루모사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재미있고 너무 익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진로선인장 보여드릴게요 네 진로 진로 진로선인장 16,000원씩 이렇게 집노선인장 1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벽탑 벽탑 12,000원 너는 언제 꽃을 보여줄꺼냐 이렇게 아이고 꽃을 보여줄꺼냐 꽃을 봐줘야되는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어요 벽탑 여기가 좀 틀리네요 네 가운데 애들이 같은 벽탑 선인장이라도 이렇게 얘는 많이 이렇게 있고 요거 이렇게 요거 요것도 근데 요거는 가실이 아니고 사는거에요 이게 요거 살아있는 아이인겁니다 얘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포젤게리 포젤게리 만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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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포젤게리 만원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두 세개 얘도 포젤게리거든 이렇게 얘는 접목한거 접목한거 만원짜리 포젤게리 여기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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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이것도 요것도 선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얘는 계속 박혀있고 얘는 여기 올라있고 똑같이 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포젤게리 포젤게리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포젤게리가 모양이 이렇게 이런 애도 있고 이렇게 포젤게리 만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이어서 할게 저기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레나체 아레나체 장소로 옮겨왔습니다 아레나체 만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얘도 비죠? 네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똑같은 아레나체입니다 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용신각 철화 2만원 얘도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용신각 철화 어머나 용신각 철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여기 할까요? 퍼플럼 8천원짜리 퍼플럼 8천원 이렇게 이런 애도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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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있고 아 얘도 얘는 더 아야야야야야야 더 나 이렇게 이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황금환선인정 금황환 보여드릴게요 금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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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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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금황환 여기 안에 하나 신천지가 하나 있네요 신천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천지 신천지 있는 애가 얘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금황환 만 있어요 금황환 금황환 여기 6천원씩 6천원씩 입니다 이렇게 금황환 이렇게 그 다음에 로비비아 로비비아 얘도 6천원이에요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여기 자구가 따글따글 많은 애도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로비비아 그 다음에 자태양 자태양 8천원씩 이렇게 꽃이 태양 살면 되게 예쁘긴 하더라구 그게 아 그래요? 이렇게 두개 있어요 자태양 자태양 이렇게 두개 보여드릴게요 톨루카 톨루카 만원씩 이렇게 꽃도 안핀거 꽃필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약간 꽃필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얘도 있고 예 이렇게 이제 꽃대가 있습니다 톨루카 만원씩 이러고 톨루카 지금 여기 네개 어? 이거는 니처라 니처라인데 아까 그거는 조금 틀리죠 예 니처라 군생 만원 이렇게 이거 단품입니다 얘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만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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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천원 만창옥 이렇게 얘도 있고 조금 사이즈에 약간 큰 것도 있고 가격은 다 동일해요 똑같이 만사천원이에요 얘도 있어요 이렇게 큰 애 팝은 큰거에다가 옮겨심 오면 너무 이쁠거 같아요 이렇게 만창옥 그 다음에 이름이 청산호 철하 청산호 철하 청산호 철하 이렇게 청산호 철하 만원 청산호 철하 이렇게 이렇게 모양 수형이 약간 틀려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우리가 저기 했었는데 잠군 네 자문용 2만원 입니다 자문용 이름표로 다시 자 문용 2만원짜리 얘 이렇게 이렇게 구근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네도 있고 얘도 있고 잠은요 이렇게 모양이 다 지금 이렇게 두 개 두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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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에요 꽃이 이제 피보치는가요? 지금 이게 꽃 한번 보세요 이렇게 꽃이 너무 이뻐요 구름새쳐라 얘도 2만원입니다 구름새쳐라 구름새쳐라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얗게 구름 구름새쳐라 2만원 장군 납시오 장군 2만원입니다 장군 장군도 만원 장군 만원 이렇게 목대도 좋습니다 이렇게 장군 만원입니다 만원 장군 장군 장군님이 4개 춘봉금 춘봉쳐라 글미 춘봉금쳐라 2만원 이렇게 2만원 춘봉금쳐라 2만원 얘도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군도 이렇게 보여줘요 이름표 만원 만원 장군 아까 장군 보셨죠? 이렇게 장군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선인장 올려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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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